바로 역전옥이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워크를 찍고 선물을 준비하고 하는 게 이번엔 좀 스페셜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라색 박스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줄이면 2년 6월 13일에 신방이 되었습니다. 수업만큼 10주년 차이가 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2023년 6월 13일의 아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갑작은 평균 인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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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이죠. 선물이면 좋겠는데 다인들이 좋아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한테 선물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광고를 촬영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나와야 비비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들 댕기면 남인들의 멋있는 모습이 같이 나오면 괜찮은 생각에 되게 귀엽게 잘 댕기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한테는 어디 보실 거 아니에요? 간곡이든 몰아주시죠. 간곡이든 몰아주시죠. 간곡이든 몰아주시죠. 간곡이든 몰아주시죠. 간곡이든 몰아주시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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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